셋, 넷! 본투비 안녕하세요! 트위라! 아 드디어 홀컷이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유튜브의 힘이죠! 멜로디 공식 팬클럽 2기를 모집하게 됐습니다! 진짜 벌써 2기예요? 1기, 1기였죠? 네, 벌써 2기예요. 엊그제 같은데 벌써 2기를 하니 정말 이기적이네요. 12월 22일부터 모집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진짜 무대죠. 네, 맞아요. 네, 또 특히 이번 2기일에는요. 또 전과 또 다른 혜택. 또 재미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아 저희도 너무 기대가 되니까 여러분들도 저희 멜로디 2기! 꼭 가입하셔서 저희 비투비와 함께 신나게 놀아봅시다! 네, 자! 본투비 비투비였습니다! 기다릴게요! 러디 러디 멜로디! 안녕!